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함께 삼성 SDS를 분석하게 될 AP2제약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종목코드는 018260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4일 오전 9시 51분입니다. 삼성그룹 계열 시스템 통합 업체라고 합니다. 시스템 통합이라는 것은 SI라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요. 아웃소싱 부분의 IT 서비스 사업 부문하고 물류 업무를 위탁하거나 수행하는 물류 BPO 사업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국내 SI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로 삼성그룹 계열사고요. 관계사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습니다. 이 관계사라고 하면 삼성그룹 계열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센서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또 분석하는 플랫폼 브라이틱스 ROT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 IT 서비스 부문에서 4대 전략 사업이라고 칭하고 있는 클라우드 인텔리전트 팩토리 AI 솔루션 섹터에서 본격적으로 매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수익성 개선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류 BPO, 그러니까 BPO라 하면 회사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대회사 확장에 따라서 외형적인 성장과 수익성 회복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삼성전자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삼성 SDS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지스는 2 정도 되고 배당 수익률은 1.4에서 1.3% 정도 되네요.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배당 수익률이 되고 있다는 것은 현금 흐름이 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적은 금액이라도 배당 수익이 되고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을 한번 보시게 될게요. 굉장히 크죠. 13조 정도 되는 그런 어떤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발행 주식수는 7,700만주 그 중에서 유동 주식수는 3,200만주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용사별 보유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상위 10개의 자산운용사를 보시게 되면 위로는 삼성 자산운용 1,300억으로부터 윗으로는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에서 49억원까지 다양한 운용사들이 다양한 포트폴리오 비중으로 관리를 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투자의견 컨센서스는 기간 투자자는 바이라고 해주었네요. 목표 주가는 22만원으로 수정기간수 11개의 평균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를 숫자를 보시게 될 텐데 매출은 점점 끌어올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웃소싱 부분과 IT 서비스 부문이 굉장히 외형 성장을 이루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단기 성류의 2020년 1분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어떤 기업들이 위축이 되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적자를 면하지 못했습니다만 이듬해 코로나에 대해서 그래도 각국이 대응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또 경제 살아나는 모습 보여주면서 또 이제 흑자전환을 성공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흑자가 잠깐 났더라도 기업 자체에는 문제가 없고 외형적인 외적 요인에 의해서 적자가 난 것이기 때문에 빠르게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을 먼저 보시겠는데요. 이 기업의 주가를 확인하시게 되면 이 근래에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하반경직성 하락 패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왔다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 저항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내려갔다가 하다가 이듬해 들어서 저항선을 약간 벗어나면서 여기 흰색으로 제가 이제 아 제가 여기를 이제 분홍색으로 수출해드린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거래량이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그죠? 이 저항선의 어떤 각도를 틀어서 완만하게 이제 탈피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세부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평선을 제가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평선을 이제 확대를 해보면 요 구간에 이평선이 수렴을 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평선이 수렴을 한다는 의미는 주가가 힘을 응축해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요 기업을 차트를 보기 위해서 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봉을 하시게 되면은 일봉으로 딱히 변환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하게 주가의 향방의 모습이 어떤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전형적인 상승삼각형 패턴이죠. 자 위로 이제 그려드린 저항선을 삼아서 지지선과 함께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수렴을 점점 해가다가 수렴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이렇게 툭 튀어주거나 툭 빠지든가 그래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 수렴 그 힘에 응축을 하면서 주가의 향방을 간을 보고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향후에 상황도 추이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삼성 SDS에 대해서 분석을 마치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신 뒤 상단에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가운데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 소장님께서 실시간으로 댓글 리딩을 해주시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자 오늘은 1월 4일 월요일이니까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실시간 댓글 리딩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1월 4일 같은 경우에는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전 10시부터 종목을 주시겠죠. 네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오전 9시에 장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오전 9시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전 9시에 장이 시작한다고 해서 그 전에는 아무것도 안 해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료 추천 종목에 대해서 이제 활용하시기에 앞서서 아셔야 되는 어떤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설명 그런 거로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요. 아 그리고 어 전일 미국 증시 이런 거 이제 판단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이제 추가적인 그런 어떤 정보들도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9시 40분에 뭐 동시효과 상황 뭐 거래소 뭐 어땠도 이렇게 되고 되고 있는데요. 9시 기준으로 이제 장이 시작됐을 경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이제 12월 30일 수요일 같은 경우는 9시에 이제 장이 시작이 됐는데 어 2020년 12월 30일 수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고 뜨죠. 그리고 9시에 한국 큐빅 현재가 4,100원 뭐 기준 매수 이렇게 나와있고 1차 목표가 4,220원 손절가 3,920원 이런 식으로 아주 이제 어 세밀하게 리딩을 해주시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런 이제 저희 소장님의 실시간 댓글 리딩을 참여하고 싶으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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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